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. 오늘은 햄치즈 샌드위치랑 우유에 조리퐁이랑 오레오 과자 넣어서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Squidward tour. 이 식이 전혀가니까요. 또 어마어마에 약간 두쳐나저나 안나와 그치. 이번엔 일자로 이렇게 먹으러 가는 아저씨는 나는 만지 augmente 또 10개의 기분이 좋네요 어여 더 맛있을 거다 나는 이 정도면 Nowak 오늘은 그녀의 집은 플레임을 한번에 바라보았어요 행복을 덮 수 있었음 오이고 딸기 아 아 아 아 아 아 치즈볼 아 아 아 으 으 으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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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은 편식이 너무 좋아요 이거 먹으면 먹으면 이낙지 않을까? 제가 더 먹으면 혹시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있을까? 제가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있을까? 먹으면 맛있을까? 먹으면 맛있을까? 먹으면 맛있을까? 안녕하세요. 으 으 w 으 으 으 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스 고춧가루 뚜껑 고춧가루 아... 너무 마셔요 너무 맛있는데 아... 다시 드릴게요 아... 청양고추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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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